앞에 보이는게 투망원단 입니다. 반수제 투망원단 이어 붙인겁니다. 요거는 코 숫자가 600코 길이가 4.5m 코 크기가 25mm 비시납을 투망원단에 직접 찍었습니다. 합사로 묶지 않았습니다. 2칸씩 되었기 때문에 여기는 벌어져 있습니다. 합사줄로 묶어도 상관은 없지만 곧에 시간 낭비하면서 중간에 묶을 필요가 없습니다.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납출 투망을 보면 여기 중간중간에 한가닥 한가닥 묶은 투망이 없습니다. 이쪽에 여기에 납출 매듭에 한번 묶고 이렇게 관통을 시켜서 이렇게 묶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벌어진다는거죠. 합사줄과 이렇게 벌어지면 오히려 합사줄 간섭을 받게 됩니다. 여기에 바로 찍었다고 해서 약하냐 이 두가닥 이기 때문에 두가닥 입니다. 튼튼하지 않느냐 한가닥이라 하더라도 여기 합사줄로 묶는다고 해서 이게 안 끊어진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정답을 달때는 이게 지금 무릎 위에서 작업을 했는것인데 화면을 보고 다시 한번 이렇게 경심을 하단 부분에 먼저 이렇게 넣고 이렇게 양쪽으로 찍고 중간중간에 벌어짐이 없이 찍어서 넘어가면 됩니다. 그렇게 한것이 이렇게 됩니다. 하나 둘 셋 넷 여기에 한가닥 건물을 잡고 납출과 관통시킵니다. 지금은 화면을 보고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무릎에 얹어 놓고 하면 속도는 이거보다 빠릅니다. 처음에 두번을 돌리고 이렇게 중간으로 당깁니다. 당기면 두분만 묶으면 달려오기 때문에 먼저 한코를 걸었습니다. 한코를 걸었습니다. 그 다음에 옆에 코를 겁니다. 이렇게 코를 걸고 두바퀴를 돌리고 중간으로 모아서 이렇게 당기면 이끌리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이 경심줄은 움직입니다. 이렇게 당기면 됩니다. 그리고 요거는 화면을 보고 했기 때문에 길게 했지만 그 다음에 요 숫자에 따라서 두코씩 띄워서 세번째 칸에 이렇게 했기 때문에 4개니까 3,4,12 옆으로도 제일 초기에는 밑에서부터 위로 확인을 해야 됩니다. 첫번째 숫자는 빼고 1,2,3,4,5,6,7,8,9,11,12 이렇게 계속하면 틀릴 일은 없지만 중간에 혹시 본인이 숫자가 잘못된 것을 모르고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밑에서 위로 확인을 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올린 것처럼 영상을 올린 자료를 보면 이렇게 한번 걸고 이게 강하면 위에 단이 끊어진다 라고 했습니다. 이거는 가능하면 약하게 그리고 여기에 두 가닥이 있는 쪽이 아니라 저는 한 칸 밑에 합니다. 이쪽에 해도 되고 이쪽에 해도 되지만 저는 저는 여기에 동해안지역으로는 밑걸림이 상당히 많습니다. 한번 돌리고 다시 밑으로 돌려서 다시 구멍을 찾기에는 다른 코에 넘어갈 확률이 많습니다. 납줄에 그냥 납줄입니다. 납줄에 걸고 한번 넘어갔던 코에 넣으면 한바퀴가 더 돌아갑니다. 그리고 여기에 한번 한번만 묶으면 미끄러지지 않도록 이렇게 위로 당기면 따로 옵니다. 중간에 중간에 놓으면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옆 지난번 영상에도 옆으로 돌린다 했습니다. 자꾸 밑으로 돌리면 매듭이 두껍고 너무 강하기 때문에 옆으로 돌린다 했습니다. 하나 둘 세바퀴 돌리도 되고 두바퀴 돌려도 됩니다. 지난번 설명처럼 여기가 생각보다 잘 풀립니다. 그리고 세바퀴 돌린 것이나 두바퀴 돌린 것이나 처음에 두바퀴 돌렸기 때문에 이렇게 두바퀴 또는 세바퀴를 다시 반복해서 이렇게 하면 됩니다. 다시 말하지만 요 중간에 연결을 하셔도 되고 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렇게 찝었다고 해서 약하다 강하다 합사로 묶었다고 해서 약하다 강하다 정답은 없습니다. 판매되는 납투망 여기에 묶은 것이 없습니다. 요 부분 다시 한번 설명드리고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